야 꼴찌팀 이리 오세요 꼴찌팀 행운의 숫자 7 시작하세요 잘 가지고 최종 장소에서 이걸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씁니다 후에만 아임 트랜클 누구일까? 뭐지? 아이고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너무 진짜 아이고 아이고 너 아줌마 진짜 너무하네 민아야 야 너희들 너무 갑자기 여성스러워진 거 아니야? 뭐?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자 혼자 갈 팀은 엠블랙입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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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저희 나름 인기 많은데 아 아 다음 게임 때 보자고 이거 완전 멋있게 1등 한 다음에 우리끼리 타버리자 형 영화 여기 우리가 우리하고 놔주시러 놔주시러 네 뒤에서 이거 하나씩 대신 우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희 마음이에요 사탕 3개가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하하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네 그쵸? 저희 아까 분위기 우리 아까 분위기가 다들 처음 봤잖아요 너무 아까 누구랑 탔지? 걸스데이 아 걸스데이 근데 걸스데이가 애교가 엄청 많지만 와 너무 귀여워 내릴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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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초가 뭐지 근데? 하하하하 마지막 게임 초 를 합산해서? 어 초 를 합산해서 뭔가를 할 때 주어지는 시간인가 보다 시간만큼 하는 거진가 그럼 이게 초가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네 그치 주어진 시간만큼만 할 수 있는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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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야 여기 좋네 오 우리 1등이야 우리 1등이야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 올라가면 장난 아니야 아니 형 저거 올라가면 장난 아니야 야 이거 형 훨씬 더 빠진 것 같아 너무 높아졌어 야 이만큼은 높아졌어 이만큼 그러니까 빠질 것 같아 일단 총알 당장합니다 예 미션은 블럭 점프입니다 아니 블럭 점프 이거 아니 지난번보다 더 높아졌어요 지난번보다 진짜 더 탱탱해졌어 그래야 잘 나가니까 높이 올라가는 높이대로 등수를 정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저 에브리데이 탱탱 기니단은 지금 바쁘게 아니고 왜? 여자 멤버 두 분이 있는 데는 이게 좀 불리하잖아요 뛰는 사람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아 그러면 저기 한 팀에 한 팀에 한 명만 뛰는 겁니까? 불렀자 자 그러면 준비해주세요 구명조끼랑 입으시고 정하세요 빨리 누가 앞에 할 건지 둘 셋 오케이 그냥 발 찰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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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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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 잘 해보자 야 우리 1등 팀이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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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규야 괜찮겠어? 괜찮겠어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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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주는 걱정이야 자 일루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조심히 다니십시오 조심히 다니십시오 안녕 쉽네 보여줘 보여줘 아 기대가 되네요 이거 또 오랜만에 네? 한 번 호흡 맞추고 갈게요 와 잠깐만요 우와 이거 보기보다 배가 없네 비가 높은 정도로 야 이거 한 방에 못 뛰면 성규야 못 뛰어 내가 여기서 한 10분 이후에 먼저 그게 더 고통스러워 러워워워 나는 더 한 상황 적혀 있어 아까 싹 놀래 줘 자 키러 가자 키러 가서 성규uet 파이팅 도웅이 형! 파이팅! 아니 녹화를 시작 안 한 거야 네가 안 하는 거야. 용기를 내요. 와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. 이리 와봐.